하나는 의무에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에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에게 propolis 그 예배를 말합니다. 7 예배는 2라카, 2세트. 8 예배는 4라카트. 9 예배는 4라카트. 하지만 누군가가 여행을 했다면 2라카트로 출력을 볼 수 있습니다. 8 예배는 4라카트. 또한 9 예배는 4라카트인데 또한 그 사람이 여행을 한 사람이라면 2라카트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1목 예배는 3라카트. 8 예배는 4라카트. 밤 예배도 4라카트인데 여행자의 경우는 2라카트로 출력을 볼 수 있습니다. 4라카트는 4라카트입니다. 4라카트는 4라카트입니다. 4라카트는 4라카트입니다. 4라카트는 4라카트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4라카트는 5라카트는 4라카트입니다. 여행자의 경우에는 주루 예배와 아슬 예배를 합쳐서 주루 예배 때 아슬 예배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주우루 예배 때 봐도 되고 아슬 예배를 동시에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마그립 예배와 이사 예배도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마그립 때 이사 예배를 같이 보던가 이사 예배 시간에 마그립 예배를 같이 보던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경우에는. 네. 그저는 주루 예배도 오인 후 예배입니다. 또한 주루 예배도 오인 후 예배입니다. 성원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가능한 하루 다섯 번 예배를 성원에서 같이 보도록 이렇게 권장합니다. 성원을 통해 주민들은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성원에서 좀 떨어지고 멀리 사는 주민들은 평소에는 자기 주변에 마실에서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주마 예배는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 주마 예배만큼은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성원에서 다같이 모여서 예배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세히 말씀하십시오. 주마 예배는 이와 같읍니다. 주마 예배의 경우는 예배 보기 전에 반드시 이맘의 khutbah,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주마 예배의 설교 시간에 청중들은 이마음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되지 그 외에 헛은 짓을 하면 안됩니다. 특별히 주마 예배는 특별한 예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찍 일찍이 예배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가 뜬과 동시에 이렇게 주마 예배하기 위해서 이슬람 사원에 오기도 합니다. 주마 예배는 사도님을 참여하는 사도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사도님을 칭송하는 그런 구호를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주마 예배 때는 사도님의 사도님의 사도님을 읽기를 권장합니다. 사도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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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님을 이마음이 구토바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와서 임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돌아가듯이 이렇게 예배를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의미하고 느낌으로 낮 Board 일찍 아침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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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음의 마흐라 임리 예음의 자유가 이정도 되기 때문에 바로 육시의 수업을 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를 공부할 때 iel가의 자유가 전과는 사유가 전과는 예음의 자유가 전과는 효과가 전과의 자유가 전과는 이제 주반은 특별하게